이게 왼쪽 아닌가? 뭐냐? 가! 같은 편이야? 갈.. 간다 에? 좋은 놈이야? 아닌 것 같은데? 좋은 놈이니? 가.. 아 잠깐만요 여유가 효과죠? 여유롭게 대하라는 거야? 당황스럽네 여유 여유 인사 여유 없는데 나? 오케이 나 간다 뒤에서 찌르면은 뒤지는 거야 알지? 화두품 어딨어 근데? 여기 아니야 이 생각엔 미치 화두품 그리고 비켜봐 비켜봐 너 땜에 낙사하면은 또 오른쪽이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엔 맞고 이쪽이 되게 오늘라 힘들었으니까 화두품 나아줘면 좋겠거든요? 꽤 멀리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? 왜 비래? 아 야야야야! 더한 고마워! 더한 고마워! 더한 고마워! 한글자막 by 한효정